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 정도가 되면 주식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2024년 미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망들이 경제진화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선을 보이는데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이렇게 보니까 참 여러분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오늘 톱뉴스가 뭔가 하니까 이제 여성들에 대한 그런 성적인 문제 때문에 제프리 앱스타인이 여러분들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미국 사회라는 게 좀 독특하다는 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람의 비행을 이렇게 파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성추행이나 이런 사건에 관련이 되게 되면 미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 사회는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 밑을 이렇게 보니까 그 밑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사가 있는가 하니까 그 밑을 보니까 주식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식 기사가.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식 문제를 미래와 관련되니까 누구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올해 여러분들 이제 연말인데 2022년도 연말에 대개 주식 전망이 어땠는가 하니까 2023년도에는 상당한 불황이 덮쳐 가지고 아마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유력한 그런 기술주를 팔았던 사람들은 2023년도에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2022년도 연말하고 똑같은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023년도 12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가 외신을 인용해 가지고 월가가 내년에는 어렵다. 이제 미국의 소비인 미국은 경제가 이제 아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한 60-20%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미국인들이 그동안 소비를 촉진했던 여력이 많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불황을 겪을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보도가 2022년도 연말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를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월가 전문가가 이제 2024년도 전망을 해놓은 겁니다. 올해는 2023년도에는 이른바 빅테크 예를 들면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일곱가의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호황을 누렸지만 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보니까 올해 미국 정시는 매그니퍼스 피센트 아주 대단한 이런 뜻이죠. 세븐의 동무대였고 1960년대 서부연하 항냐의 7인 영문명인 매그니피센트7은 세계를 호령하는 빅테크 7개 회사 애플,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주식을 묶어 부르는 표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뛰었습니다. 한 해 이 정도 뛰었으니까 이 주식을 한국인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돈을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겠죠.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아마 이 매그니피센트라는 그런 용어를 만든 분하고 이메일 인터뷰를 한 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화상 이메일 인터뷰가 아니고 화상 인터뷰에서 이제부터는 매그니피센트7 투자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놨고 ai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매그니피센트7의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ai가 실제로 생산성을 개선하는 경제적 과학을 내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종목들을 매물이 많이 나올 거고 그렇게 좀 쌀 때 샀던 사람은 시시의 차익을 그냥 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조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아니까 당신은 이제 그런 투자 분석 가고 하니까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 번뜻 떠오르는 것은 누가 미래를 알겠냐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2024년도의 가능성이 있는 일종의 제안 정도의 가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읽었던 기사 가운데 좀 흥미로운 기사는 70세입니다. 70세의 스탠리 드르케밀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0세도 이렇게 왕성하게 투자를 하는데 이 양반은 이제 올해 가장 많이 올랐던 AI 관련된 칩을 생산하는 독보적인 기업인 엔비디아 주식을 처분하고 시세 차익을 좀 누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AI로 인해 가지고 좀 저평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 주식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사 주식하고 그다음에 구글 주식을 산 이런 사례들이 나와 있죠. 참존할 필요는 있겠죠. 참존할 필요가 있겠지만 미래는 정말 참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참 미국의 주식시장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심이라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의 심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이제 애플의 여러분들 주식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선 거죠. 그때 이제 한참 프랑스 전체 이름들 주가보다 높은 것이라는 프랑스의 애플 시가총액 3조 원이 프랑스의 gdp 프랑스 국내 총생산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유럽은 존재감이 거의 없어져 버린 거죠. 일본도 존재감이 거의 없어져 버렸고 거의 동무된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여러분들 애플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거죠. 한나라 전체가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그런 물적 생산 총량보다도 애플의 시가총액이 크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기 2023년을 보시게 되면 이때가 바닥이었는데 이때가 125불 수준이었거든요. 1월 달 1월 달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해 2024년 주식시장을 굉장히 어둡게 봤거든요. 그렇지만 완전히 뭡니까 그 기대를 다 올해 50%가 오른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시가총액은 3조 달러가 된 거죠. 주식시장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기사 가운데 아주 흥미롭게 나온 기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 7개 종목이 정말 올 한 해 선전했지만 그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고만고만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를 대표하는 빅테크 주식들은 2023년도에 약 75% 거의 여러분들 100원 투자했으면 175원 정도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냥 미국의 대형주 s&p500은 그냥 30% 정도 올랐다. 그게 30% 오른 것이 아니고 이 7개 주식이 s&p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차지하는 거죠. 7개 기업이 30%를 차지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7개 기업의 투자를 올해 초에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은 거죠. 물론 이게 또 이제 올해 조정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7개 기업을 제외한 500 빼기 7이니까 493개 기업들은 그냥 올해 여러분들 그냥 주가도 별로 오르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고만 된 겁니다. 7개 기업이 7개 기업이 그냥 아주 제가 볼 때는 그냥 대단히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아성이라는 것이 크게 깨질 가능성이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 몇 가지 도표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번 지켜볼 만한 볼 만한 7개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성장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s&p500에서 500개 기업 가운데 7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1980년만 하더라도 이게 한 20%였는데 이제는 30% 가까이 육박을 했네요. 이렇게 시장이 변동하는데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기술주는 어마어마하게 역동적인 그런 성장세를 기록하고 독점적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생활에 너무나 여러분들 깊숙이 파고들어가지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고금리가 되더라도 뭐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실적을 내버리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1년 전 대비해가지고 연수익률이네요. 연수익률. 통상 기술주는 금리 수준이 높게 되면은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금리 속에서도 7개 기업들은 뭐 끄떡없이 그냥 성장성을 계속해서 레지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구글 측이 아마 무슨 실수를 신제품 설명에서 실수를 한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건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예상이 다 다르죠. 이 보시게 되면 대개 이제 기술주를 대부분 초보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기술주 관련 펀드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펀드에 유입되는 돈을 보게 되면은 대개 시장이 화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11월까지는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많이 팔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것이 엄청나게 커져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기술주의 2024년 전망을 높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은 수익 대비 주식 가격 주식 가격이 다음 12달 동안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여러분들 높게 보지 않습니까 하죠 압도적으로 우월한 위치인 거죠 그래서 제 말씀에 이제 요지는 매그니피슨트라는 그런 표현을 만든 만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습 투자 전략가 마이클 하트네디라는 사람이 내년에는 이제 빅테크 거품이 무너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조선일보하고 했는데 오늘 마침 월스트리트 넷을 여러분들 2023년에 관한 그 여러분들 2023년도 기사의 맨 마지막이 인상적이었더군요 그게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싶어한다 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꾸 갖고 싶어하니까 가격이 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 좀 예외적으로 너무 전투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역동적으로 발전해가는 시대에 역사의 여러분들 그 시계를 계속 거꾸로 돌리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역동성은 기본적으로 그냥 개방 사회를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가 승리하는 그냥 지름길인 거죠 사회를 계속적으로 개방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가 그런데 이제 이 나라는 뭐 선거 문제까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지경이 이랬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가끔은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드리면 이 7개 기업들이 차지하는 것은 독점적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 너무나 많이 깊숙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없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글에 여러분들 뭐 그런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거 없이 살 수가 없죠 미국인들은 아마존 없이 또 살 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쿠팡 없이 살기가 힘든 것처럼 그렇게 깊숙이 들여다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좀 조정이 되더라도 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성장시회를 기록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전문가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정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김웅 송파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웅 위원이 바른미래당 계열 사람들하고 좀 친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오늘 결국은 여당이 한동훈 비대위를 아마 출범을 시킬 같습니다 뭐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여전히 윤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심이 한동훈이를 원하면 윤심이 시키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당에서도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것이 고민인 모양입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여건의 결정적인 고민거리고 지금은 당내 반대의 의견이 좀 비등하지만 조금 시간이 가게 되면 대한부재론 때문에 결국 한동훈 씨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시켜서 그렇게 출범 안 하겠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전체가 이제 흐름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세가 그런 쪽으로 잡혀가 쫙 흘러갈 때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하고 저는 그 대세를 한 번 약간 거리를 두고 옳고 그름을 한 번 정도 따져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수 의견이지만 다른 의견을 한 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오늘 뉴데일리 신문에 며칠 전입니다 나이가 꽤 드시고 조선일보의 전 주필을 있던 유견이를 가려면 며칠 전입니다 국힘은 한동훈이 함께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참 연륜도 있고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저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뉴 국힘은 한동훈이 이끌라 빠른 미래계의 탄핵파는 기회주의 꼼수 그만 뿌려라 이렇게 이제 류건일 전주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동훈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조금 유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이제 오늘 또 보니까 이 뉴데일리에 좀 톡톡 쏘는 그런 칼럼을 많이 게재하고 또 공병호 tv에서도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소개하는 이양성 군산대학교 무역학부의 교수 계시는 이양성 칼럼에서 이제 김웅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아바타가 한동훈인데 한동훈이를 하면 백석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탁 평가할 때 김웅 씨는 바른 미래당 계열이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김웅 씨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차분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동훈이 맡길 게 모든 걸 맡겨라 이렇게 이제 정권을 줘라 이렇게 더 세게 나오는 그런 글을 쓴 겁니다 뉴데일리는 아주 그냥 내놓고 뭐죠 나이가 좀 드신 르건이 일주필 뿐만 아니고 이 이양성 칼럼까지 그냥 아주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만 봤습니다 한동훈에게 맡길 거면 모든 것을 맡겨라 총선을 앞둔 상황이고 지금 한국 우파진영에 꼭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전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략 전술이라는 것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분 선거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제약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변경되지 않고 시행되는 이런 부분은 이 양성 교수도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을 때 대안에 대해서 성력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 양성 씨나 류건일 씨나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일단 무조건 선거 부정 문제는 인정하지 않는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무슨 한동훈이가 무슨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제가 늘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오던 윤석열이 할아버지 와도 해결 못한다 현재 사전투표 제도는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 양성 교수는 선거 문제는 일체 언급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전투는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고 투지로 하는 거다 정신 승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표를 만드는데 무슨 투지가 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딴 짓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가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지금 쏠려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이 양성 교수의 결론은 그냥 비상대책위원장도 맡기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한동훈이 주도로 다 맡겨라 그럼 한동훈이가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류근일주필의 주장이 뭐 사심이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보고 또 이 양성 교수님의 주장도 사심이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두 분의 이야기에서 또 여러분들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현상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또 발생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한동훈 씨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정치판은 경험이 또 필요하거든요 경험이 아유 뭐 공 박사님 경험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사심만 내려놓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술 이 정치도 기술이 필요하고 경험이 있고 경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물론 한동훈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다가 선전할 수도 있기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지나치게 여러분들 그런 쪽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검사생활 오래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험 전혀 없이 뛰어들어 가지고 경선 과정부터 저는 아주 고개를 갸부뚱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구세주 같은 사람이 꼭 오기를 평생 여러분들 위에서 지시 내리면 지시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그런 국정운용의 난백상도 보면 그냥 의지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치라는 거가 전혀 여러분들 뭡니까 감을 맥을 못 잡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이 그냥 경로했다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경험이라는 거가 경험을 안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가 맡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권을 갖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경험이 있어야 본인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정치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예한 사람들입니까 한동훈이 이미지를 빌려오고 그다음 이런 자기들이 다 꾸며가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양승 교수님이나 이런 분만 하더라도 글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순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문제를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한동훈이 함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겨놓으면 잘 하겠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고 한동훈이라는 여러분들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맡겨보는 것도 그렇게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죠 또 여러분들 공박사님 홍준표 씨 이야기를 또 왜 소개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치 논평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데 홍준표 씨 글이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홍준표 씨에 호불호가 뚜렷하게 있는 건 사실인 겁니다 대개 중앙지 같은 데는 글이 나오면 당신 그냥 계속 대구시만 신경 쓰지 왜 참견하냐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또 보지 않거든요 이야기를 홍준표 씨와 30년 정치판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본인이 크게 여러분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본인은 지금 대구광역시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씨 이런 특성이 뭔가 하니까 좀 이렇게 불의 같은 걸 보면 본인이 좀 참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또 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국힘 지도부 한동훈 비대위 속도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중은 압도적으로 다수가 70%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체제 찬성이다 아마 용산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도 이런 여론의 지지가 있을 거라고 믿고 밀어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소수 의견을 여러분들 발신한다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자기 뜻을 이름 접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관철시킬 겁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꼭 좀 누르시고 또 시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지만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궁금해서 홍준표 씨는 그러면 어떤 생각하고 있나 이게 궁금한 겁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홍준표 시장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홍준표 씨는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여러분들 편견 없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치판에 30년 정도 이렇게 활동한 홍준표 시장의 의견인데 이 의견에 크게 여러분들 저는 사심이 개입돼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치 경험이 많고 큰 판을 다뤄본 사람을 영입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조언입니다 이런 조언을 홍준표 씨가 발신한다고 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수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이미 이런 한국 사회는 그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모두가 다 쏠려가는 판입니다 그러나 논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대중들이 한 번 정도 생각을 더 해봐야 될 의견을 소개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싫다 좋다 이런 거는 애들도 반응을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홍준표가 싫다 홍준표가 밉다 그러나 어른은 홍준표가 싫다 밉다는 걸 떠나가지고 정치판에서 오래 이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을 아바터를 당시 당대표를 만들어본 들 그 선거가 대대로 되겠나 이거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용기가 없으면 못하거든요 홍준표 시장 정도 되니까 이런 뭐죠 이런 이야기를 그냥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걸 감수하고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죠 아마 저는 다른 사람 방송을 안 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이 비대위 위원장 시키자 시키자는 게 대부분 유튜브 의견일 겁니다 왜 그쪽이 편하니까 그렇게 묻어가는 것이 선거부정 나오면 선거부정 없다 그쪽을 묻어가는 게 뭡니까 이익이 되잖아요 이익이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위험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하면 인기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 실패가 바로 그런 것 아니었나 나경원이 시켰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습니다 김기현이를 누가 시켰습니까 윤석열이가 안 시켰습니까 김기현이를 무슨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윤석열이가 여러분 개입해가지고 선관위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아이 뚝하고 이야기합시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논리적 생각이나 이런 걸 하기를 싫어하지만 김기현이 왜 실패했냐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20몇 년간 여러분들 뭐죠 그냥 위에서 맹령 떨어지면 수사만 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상황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카드는 여기 쓸 카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최신 대상자들이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김기현 체제의 이기를 언론 프레이를 통해 다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일반인들은 정치판의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동훈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계획 이런 일종의 여러분들 작업들을 누가 여러분들 언론을 동원해서 만들고 있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30년 정치판의 여러분들 뭐죠 갈고 닦은 사람들 눈이 환하게 보일까 합니까 어떤 세력이 친륜을 여러분 진입시키기 위해서 김기현하고 여러분들 구 여러분들 가신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언론들 동원해가지고 그 정보를 계속 흘리는데 김기현이가 어떻게 이러면 당해낼 수 있는지 당해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선거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파천황의 변혁 없이는 총선치료기 어려울 겁니다 하늘 완전히 뒤엎는 그런 종류의 핵기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총선치료기가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방송 듣고 어마어마하게 불쾌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쁘고라는 것은 아이들도 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라는 문제를 떠나가 그 사람이 여러분들 생산해낸 사유의 결과물 생각의 결과물 전망의 결과물 그걸 여러분들 살 필요는 있는 겁니다 정치 경험 많고 큰 판 다루 본 사람들이 영입돼야 되고 윤 대통령이 생각할 때 좀 까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들어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기현 대신에 여러분들 순리대로 나경원 씨가 됐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감수를 못하니까 김기현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 김기현도 마음이 안 드니까 모든 책임을 다 김기현 양이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 선거를 치르든지 간에 국힘은 현재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큰 폭우로 패배하냐만 남아있지 이길 여러분들 그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다 지금 쇼들 하는 겁니다 김기현 같은 사람은 100명 여러분들 다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겠는가 못 이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선거 부정 문제의 입을 다물기로 결정하는 순간 윤 대통령의 운명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들 운명은 정해진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왜 정해진 길로 가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냐 끝까지 그래도 이것을 좀 돌려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마음은 이미 다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김오송님 말씀이 참신하다고 아무나 대통령 뽑고 지금 이재용이 되었습니다 또 아무나 싶길 하니 필피합니다 리더는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검사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검사들 실력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 실력이 30년 탁수동 출신이 여러분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냥 예의상 대통령에 대한 험담이나 비판은 대부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이번 체계 사태의 책임이 김기현이 책임입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홍준표 씨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저의 독단적인 의견을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계속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한 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페북에서 어느 분의 글을 올려봅니다 수준들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일요일입니다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 까미라고 대통령실 아바타라면 윤형관 잔당들 중진 전문 이들이 똘똘 뭉쳐 한동훈을 주장하는 것은 디촌 지시에 따라 기득권을 지키게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당이야 망하든 말든 이렇게 썬소리를 한 분이 했거든요 김용우 신인분은 저자들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신선한 사람이 오히려 더 좋다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 초보운전 김연옥 초보운전 한 번으로 족하다 보이는데 그들끼리 마냥 정치연습 중에 있으니 민주당은 쾌제를 부르고 만만 뒤로 보고 용산 어부인에 대한 특검에 들어가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익이 관련 안 됐으니까 사심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강덕님입니다 진짜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위기는 윤석열과 김건희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이미지가 강한 자를 비상대책위원장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기에 홍리열전이 있습니다 홍리는 윤석열로 충분합니다 정치 무경험자도 윤석열로 충분합니다 싸움꾼도 윤석열을 충분합니다 정치는 상대를 인정한 위해서 주고받는 건데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니까 정치경험이 전무한 한동훈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입력하는 것은 무리수 중에 무리수입니다 용산은 한동훈 장관 대통령 만들기를 뒤로하고 민정을 살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핵심은 참 짧지만 홍준표 시장 지적을 기담아드려야 됩니다 이 아주 중요한 조언입니다 그 근무술수가 여러분 난무하는 시 그 세상에 그냥 한동훈 씨가 들어와 가지고 크리넥스처럼 소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지금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국힘이 선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 받아들일 거냐 총선에서 대패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아이코 실수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고집이 있어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그냥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주의자인가 그는 도대체 뭘 추구하는가 이런 글이 조선일보에 나왔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의구심은 보수의 핵심 가치는 자유와 공정에 대한 열정입니다 자유와 공정에 대한 열정 오늘 이 이야기를 지적하시는 분은 아주 예리하게 뭡니까 공정도 없고 자유도 없다는 겁니다 좀 빼아프지만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윤 대통령은 보수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이 일본 관서 외국어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로 계시는 정부성 이분 그런 데가 처음 봅니다 보수는 핵심 가치가 자유와 공정인데 과연 윤 대통령이 거기를 가고 있는가 묻는 겁니다 공정은 꽝입니다 공정은 꽝 공정은 윤 대통령이 선거부정을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냥 공정은 꽝입니다 그럼 선거부정이 여러분들 덮게 되면 그 다음에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자유도 꽝인 겁니다 그래 윤 대통령 자유 꽝 공정 꽝입니다 그게 보수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본인이 입으로 이름 자유를 천번 7천번 1만번처럼 외치더라도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이름들 공정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뭘 자유를 추구하는지 개키우는 자유는 추구하겠죠 이렇게 이름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가 아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다가 낯이 뜨거워서 꺼버리고 싶었다 지금이 권위주의 독재 시절인가 병풍처럼 도열해서 어색한 웃음을 지어가며 평소에 입에 대지도 않았을 떡볶이를 열심히 먹고 있는 총매출합계 천존에 달하는 그룹 총수의 모습을 보면 든 생각이다 이런 생각 비슷하게 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 장부성 교수처럼 글 쓰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못했는데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그룹의 이름 이시에 대시는 분은 트위터에 여러분들 그 어색한 표정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색한 표정이 그냥 그대로 잡혔더구먼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월마트와 아마존과 엑션모빌과 애플과 버크시어 해시웨이와 구글의 총수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핫도그를 먹으면서 서민 코스프레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척하는 것을 하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본의 최고 권력자는 총리지만 과연 총리라고 해서 도요다 엔티티 소니 키엔스 미쓰비시 ufj 은행 소프트뱅크 유니클론 니텐드 같은 기업 회장을 모아놓고 오코노미야키를 먹으며 지방도시에 투자하라고 독려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궁극주의 일본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대 일본에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벤트를 누가 기획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올드 패션들인 겁니다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 보고 여러분들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대통령실 내부에 그런 이벤트를 기획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넉다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이러면 안 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서유럽과 북미의 선진 민주국가 중에 기업인들이 이렇게 병풍 취급을 당하는 나라는 단은 큰데 없다 이거 아주 표현을 글로 잘 쓰시네 병풍 취급을 당하는 나라는 단은 큰데 없다 병풍이라는 표현을 또 쓰신 게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는 권력자가 기업인들에게 모여 한마디 하면 덕달같이 달려와 줄을 서겠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와 경제는 분리가 원치고 경제인은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며 정치인 역시 경제인의 하수인이 아니다 그 사건을 보면 저분이 그냥 검사 출신이구나 이런 부분을 저는 무시 느끼는 겁니다 저분이 의전 좋아하고 그냥 저렇게 항상 피고인들을 다뤘을 테니 그냥 검사답게 행동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병풍 같은 이렇게 좀 더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앞은 자유야말로 보수의 핵심 가치다 진보는 추상적인 집단이익의 관점에 명령을 통해 경제에 개입하여 일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는 인간의 자발성과 이기적 본성을 최대한 존중해 가며 시간이 들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법과 제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 한다 그런데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 갑자기 기업인들을 줄 세워서 떡볶이를 먹어가며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뭐로 알고 있는 거가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를 뭐로 알고 있는가 개떡으로 알고 있는 건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직하게 여러분들 글 폰을 썼지만 정말 그거 한심한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카르텔 캠페인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카르텔 엄단이야말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다 카르텔이 판치는 사회 소수의 집단이 카르텔을 매개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 전 고검장을 보니까 검찰 퇴직 이후에 지난 10년간 재산이 12억에서 62억 원을 늘었다 삼성전자 사장쯤이 모를까 대한민국 월급쟁이 중에 이렇게 재산이 급속히 느는 사람이 누가 있나 법조 카르텔 덕을 본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전 고검장을 공정성을 생명하는 방송통신위의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이 과연 보수란 뭔가 보수란 장식품이겠죠 이런 게 이러면 나오는 겁니다 말 따로 행동이 완전히 따로니까 무슨 경축사에서 보수를 자유를 뭡니까 천 번을 외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진실이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 덮으면서 그걸로 끝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을 정원했던 일본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원을 늘린 일 없다 검사니까 검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피고인을 그렇게 늘 다루었을 테니까 정원 정원의 파장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정원을 추진했다 이것이야말로 보수적 해법이다 보수가 이름들 가장 중시하는 것이 점진적 해법이지 않습니까 이젠 정말 나도 모르겠다 포기의 상태네요 윤 대통령 보수주의니까 자유와 공정 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 맞나 윤 대통령 보수를 뭐로 알고 있는 건가 개차반으로 알고 있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중심에 어떤 가치가 이런 국회에 자리 잡고 있는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최소한 윤 대통령은 보수주의 핵심 가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자유도 없고 공정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입으로 자유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딱 거두절미하고 뭡니까 그는 자유도 없고 공정도 없는 겁니다 그는 선거부정을 덮는 순간 덮는 순간 그걸로 뭡니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세상에 다 공포한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거나 다시 한 번 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앞으로 잘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싹수가 놀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충분히 본 겁니다 국민들은 100일 받고 30일 받고 100일 동안 지켜봤고 1년 저런 6개월 지켜봤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걸로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뭐 이렇게 이러분들 앞으로 잘하겠지 이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윤석열은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잖아요 전혀 공정하지 않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공정성은 소위 사전투표 조작에 침묵하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산 남구월의 이은주 의원이 패배했던 선거 결과입니다 이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2016년 총선입니다 오른쪽이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칱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용호 제1동 이은주 마이너스 10% 박재호 플러시 10% 무슨 뜻입니까 용호 제1동의 사전투표자 수의 10%를 이은주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훔쳐가지고 박재호 한 게 더한 겁니다 용호 제1동에서 총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20%입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요 훔친 거와 여러분들 더해준 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플러스 6 마이너스 7 플러스 10 마이너스 9 플러스 7 마이너스 7 플러스 12 마이너스 11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플러스 24 마이너스 23 플러스 15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국에서 다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를 조작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은주와 박재호의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해보게 되면 사전투표의 득표수를 조작한 표를 이동시킨 조작값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20% 정도 했겠죠 이은주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0% 정도 훔쳤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이용해가지고 20% 훔치기 전의 상태를 복원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 2020년도 선관위 발표 조작된 차익값 그래프 조작을 수정한 여러분 차익값 그래프가 맨 오른쪽에 나오는 겁니다 정상투표되면 좌측하고 우측처럼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아름다운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 규모가 나오는 데칼코마니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순간 그 양반 정치인생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본인이나 대통령 했으니까 가문의 영광이었죠 그 이후에 모든 것 다 이제 뭡니까 그냥 엇갈리는 겁니다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한동훈이 시켜가지고 아마 개피를 보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은 남들이 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거물과 같지 않습니까 불의와 불법에 손을 댔을 경우에는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다 덮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죠? 2020년 총선에 잘해보겠다는 겁니다 맨정신을 가진 사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뿌린 대로 거두니까 선거 부정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결과가 좋겠습니까 결과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패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과 대한민국 참 끝나지 않은 질긴 인연입니다 지금 이제 슬픈 중국을 계속해서 게재하던 송재윤 교수가 조선의 노비 제도를 지금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반향이 큽니다 슬픈 중국의 중국 문제를 거론할 때 배워가지고 노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깨우치고 있는 거죠 이게 당시에 조선의 이런 지식인들이 노비제를 어마어마하게 옹호했습니다 동국의 양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성을 어마어마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지식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조선의 역대 궁황은 왜 모든 백성을 공민으로 지배하지 못했는가 왜 그 절반을 사민으로 삼아서 양반 관료들과 나누어서 소유화를 했던가 오남 세종의 강평대군이 팔남 영흥대군이 각각의 1만 명의 이런 노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의 정치체제는 분명 각자 봉투와 백성을 가진 제후들이 다수 공존하는 봉건모델의 정보를 닮은 면이 있다 중앙 권력이 지방까지 다 이런들 뭐죠 지위 감독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 토호 세력들하고 여러분들 권력을 분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북한은 전인민들을 다 직접 통과를 하는 거죠 지방의 제후가 없는 겁니다 김씨 왕조나 여러분들 이시 왕조나 똑같은 거고 더 가혹한 것이 김씨 왕조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부정승거를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대한민국 부정승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인 신분에서 뭡니까 준 노예 신분으로 바꾸는 일종의 체제 변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승을 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복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정승거를 저지른 자와 은폐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양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모두 다 뭡니까 노예 내지 준 노예 제도로 이런 바꾸는 새로운 계급을 이런 창설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의 변혁으로 보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런 입을 다물고 있지만 저는 선거 부정 문제가 북조선하고 같이 또 다른 차원의 여러분들 왕조가 탄생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우승을 치는 겁니다 왕자가 여러분들 노비를 1만 명씩 갖고 있는 겁니다 조선국왕은 조선 땅에 살아가던 15세기 16세기 인구의 절반을 국민으로 거느리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 왕실 양반가에 소유된 동산이었고 사적인 백성 곧 사민이었다 조선국왕은 전체 국인의 절반에 대해서만 임금노리를 했고 인구 절반의 노비들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포기했다 노비들은 왕의 백성이 아니라 타인에게 소유된 예술적 존재였다 본인이 여러분 절반 갖고 나머지 양반들이 뭡니까 절반 갖고 그렇게 해서 다 노비들을 자기 민족들을 다 노비로 거느린 겁니다 그 인연이 얼마나 질긴지 그게 북조선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고 더 가혹한 한때로 지금 여러분들 폭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북조선인 겁니다 그 체제를 보고도 뭡니까 빛을 비추기는커녕 그 체제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 뭡니까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나라 일하는 데서 곳곳이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을 저지른 자 선거부정을 은폐한 자 선거부정을 옹호하는 자들이 다 그 세력들인 겁니다 조선 정부는 양반가의 노비 소유를 법적으로 용인했을 뿐 아니라 그 노비제 유지와 학충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조선 유생들이 지금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노비제를 어마어마하게는 합리화하는 겁니다 천생정민 하늘이 곧 온 백성을 나타난 전통유학의 대전지는 조선의 노비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합리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의 양반계층은 인만 열면 노비제가 중국의 기자에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이라고 옹호했다 다음에 이런 차익값 그래프가 이번에 65% 나왔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득표율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65% 당일 투표 득표율은 35%가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다음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불당 후보가 65%가 아니고 90%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현상이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이다 그렇게 옹호할 겁니다 대법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천연수월 재금표에서 원국적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실시됐던 선거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다음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났습니다 이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조선 유생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30% 40% 50%가 차이 나더러 그것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현상이고 고유한 전통입니다 이렇게 내깔릴 겁니다 대법관들이 지식인들이 그들 눈에는 과학이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여러분들 송재원 교수의 조선의 노비현상을 읽으면서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관계인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민족의 이런 섭성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조선 유생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뭡니까 입 다물고 있는 지식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법관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노예가 대바에 정신을 차릴지 우리나라는 중국 기자의 유지를 받아서 노비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라 기자가 들어와서 노예와 주인을 엄격히 구분했으며 이따금 기관과 상도가 무너지는 변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노인의 주인 사이에 정해진 분수가 없는 중국법을 흉내내면서 이 나라가 어지러지지 않기를 받는다면 이 어찌 가당케 하겠습니까 적서의 구분에 있어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 아내가 반드시 모두 좋은 집안의 딸은 아니고 첩이 반드시 아내보다 비천하지 않으며 선우나 후박으로 적첩을 구분합니다 중국의 딸로 서자의 출사를 방금은 하지 않아도 패단이 없으면 중국은 좋은 나라니까 괜찮고 우리나라가 안 되니까 뭐든 노비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작고 예외가 없으며 상하가 어지럽게 되므로 적서를 구분하고 노비를 대대로 전하는 세서법을 역대로 행하였으나 오랫동안 아무런 패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법이라 할 만한 지금 한두 사람의 호수로 인을 허물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조선 유생들이 노비 제도를 뭡니까 옹호한 논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조선의 노비 제도를 보지만 지금 이게 끝난 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노비 제도로 만들려고 한 세력들에 대한 메시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 노비제를 유지하는 양반 계급의 물력과 탐신이 이란 궤변의 악순환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지금 조선 유생의 극단적인 모화 사상이 자기 비하적 현상 유제의 논리로 뒷박혀 노비제의 기반을 다시 구축하는 이념적 콘크릿도 활용되고 있는 부조리한 장면을 보고 있다 일부 정치권들의 이런 세력들이 물욕과 탐심이 여러분들 눈이 어두워 가지고 대법관들이랑 모두 다 뭡니까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공고히 하고 제도화해 가지고 보통 일반 시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송지훈 교수의 여러분들 이 소위 노비제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그냥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는 겁니다 옛날 현상이고 지금은 달라졌으면 이 이야기를 소개 안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무튼 북조선이 노비국가지 않습니까 노예국가지 않습니까 현대판 노비제도가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선거를 도독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부정선거가 주장하는 한태경이 하태경이 선거결과지 않습니까 왼쪽이 2016년 선거고 오른쪽이 뭐죠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아마 32% 정도 조작값이 적용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 동별로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하태경이 마이너스 12%라는 이야기 무슨 뜻입니까 하태경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격차가 12% 났다는 거예요 12% 12% 11% 14% 17% 13% 11% 16% 이런 격차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볼 때는 인간들 사악한 겁니다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온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투표 그룹에서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12% 14% 17% 13%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나도 뭡니까 선거 부정 없었다고 외치는 게 하태경인 겁니다 나는 그 양반에 대한 호불호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방송이 나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얼마나 대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양심을 속이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제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서가 3선 의원이 그렇게 뭐죠 부역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선거를 여러분 도덕질 해놓으니까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질 안 한 선거가 2016년 외쪽입니다 그다음에 도덕질 안 한 선거가 2020년 4월 총선입니다 여기서 발견한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모두 다 여러분들 원상복귀를 시키게 되면 오른쪽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가 그래프인 겁니다 너무 반복해서 입이 좀 아픈 감이 있지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악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 공공연합의 이런 현상이 돼 가지고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4월에 실시된 2023년 총선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까 왼쪽에 가까운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까 오른쪽에 가까운 그래프가 그려졌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른쪽보다 훨씬 심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봅니다 2023년 총선이 그런데 김기현이를 치고 장재훈이를 내보내고 한동훈이를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기겠다 정신나간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사북고시들 다 어떻게 다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여러분 이렇게 실시가 돼 가지고 꼭 2024년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또 후회를 해야 되겠냐 자 여러분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에 바쁘기는 바쁜 모양이다 국힘 사람들이 경기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전피 하지 않습니까 59개의 의석 가운데 한 개 정도 찾아올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 정도를 쑤셔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경기도 59석 가운데 한 석 정도 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걱정이 되고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보니까 한동위도 부르고 그다음에 장관이 된 지 여러분들 3개월째 된 통상산업부 장관을 차출했네요 박문규 산업장관 취임 3개월 만에 총선 차출 여당 수도권 판 키울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을 키웠으면 너가 어떻게 이기는데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경기도 정직 1번 지역으로 불리는 수원에 출마시켜서 수도권 총선판을 키우려는 구상이다 음도 야무지대 그래도 뭐라고 해야죠 가만히 있을 거 할 수 없으니까 수원 5개 선거구가 다 여러분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수원 5개 선거구를 탈환하기 위해서 박문규 장관 차출 필요성을 검토해 왔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윤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장관을 여러분들 선거에 투입하고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습본부장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정말 바쁘기는 바쁜 모양이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임명을 했는데 9월 달에 임명한 통상산업부 장관을 그냥 얼마나 급했으면 그걸 그냥 그만두고 선거에 나가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또 보니까 주간 조선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왜 수원에서 모두 탈락했나 5개 지역구를 모두 민주당이 석권한 이유는 뭔가 기자가 하나만한 이야기를 다 주저리주저리 해놨습니다 그 중요한 요인이 끝까지 수원을 지킨 정치인이 없었다 최근 수원에서 만난 국민의힘 소속한 지역정치인은 이곳에서 국민의힘이 몰락한 이유에 대한 대화드라마 고려 거란전쟁에서 끝까지 홍하진을 지킨 양규가 없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수원에서 국민의힘이 왜 다 뺏겼습니까 사전투표 조작해서 다 뺏겼지 않습니까 그거를 절대 국민의힘 사람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언론사 기자들은 사실 취재를 절대 하려고 안 하고 대통령은 그거를 절대 죽었다 깨어놔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모두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죄는 그 업보는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과 조작을 받아들인 그 결과물로 나라가 여러분들 주저앉고 국민들이 다 모져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일당 지배체제 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주간 조선 기자 국힘은 왜 수원에서 모두 다섯 개 지역구를 더불어민주당 에 줬나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 고함 수원의 모든 선거구는 2020년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국민의힘 후보안께서 빼앗고 미래통합당 후보 함께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더해 준 그런 득표수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군데만 딱 들었습니다 이 김진표 씨 국회의장을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국회의장을 지내고 계신지 아니면 그만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20대 총선입니다 왼쪽이 오른쪽이 2020년도 21대 총선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두 가지만 보시죠 20대 총선에서 채누리당 정미경 후보의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은 0.1%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는 마이너스 0.3%입니다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 총투표자인 모집단 으로부터 추출된 특정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은 각그나 비슷해야 된다 즉 오차범위 0.3%를 넘지 않아 통계학의 대덜포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미경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36.2%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36.4% 크게 오차가 없습니다 김진표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51.5% 사전투표 득표율이 51.3% 0.2% 차이 나는 겁니다 결론은 2016년 20대 총선 수원시 권성구 선거는 정직한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2020년도 4.15 총선 20대 총선의 수원시 권선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플러스 9.2%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재순 후보는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마이너스 7.9%입니다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표격자가 나온 겁니다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진표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51.7%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1% 나옵니다 9.2% 차이가 난 겁니다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일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재순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1.4%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1.4%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몇 프로 나왔습니까 33.5%가 나온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20대 총선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차익값이 새누리당은 플러스 0.1 차익값이 더불어민당은 마이너스 0.3입니다 이게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더불당은 플러스 9.2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7.9 가 나온 겁니다 이런 선거를 한 겁니다 이런 선거를 이거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고 듣기로 결정 하고 언론이 듣기로 결정한 순간 그냥 그냥 우리는 그냥 노예사회로 간 겁니다 참정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사회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다섯 개 수 원의 모든 선거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수원시을 권선구의 관내 사전투표 독표율 빼기 당일투표 독표율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정미경 최소 마이너스 7% 최대 마이너스 11% 더불당의 백혜련 이건 백혜련 이름이 틀린 거 이게 김진표일 겁니다 이게 이게 잘못 썼네 김진표 김진표입니다 이거는 백혜련이랑 김진표입니다 최소 플러스 8에 플러스 12 이렇게 큰 차익값이 나올 수 없죠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력하고 당일투표 득표력이 차이가 날 수 없는 겁니다 대학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 이걸 다 뭉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이 조작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제력들에게 투항 항복한 겁니다 나라를 넘겨주기로 그럼 지금 와가지고 뭐 뭘 그렇게 그냥 야단을 뿌리냐 나라는 다 넘기기로 결정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국힘당은 죽었다 깨도 이길 수가 없는 정신나간 사람들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들이 선거 부정세력과 야합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은폐했기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공경에 빠졌다 그렇게 역사가 기록 하겠죠 그런 역사가 기록되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일당체제를 사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다 이게 거짓말인 겁니다 국힘은 왜 수원에서 추락했나 지역구를 지킨 의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 말장난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제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는 뭐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이제 국민들이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치러가지고 권력에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으면 결국 전체주의 사회가 어떻게 겪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 경제위기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위기를 말하면 처벌받을 수가 있다 이야기죠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단호히 단속하겠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핵심적인 쟁점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는 못하도록 하겠죠 5.18이 그렇고 그다음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이야기 하지 말라 선거 절대 뭐 부정선거 뭐 뭐죠 단속법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선거 부정 입에 내세우면 다 여러분들 간빵에 쳐넣거나 아니면 고소 고발해가지고 괴롭히겠죠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지 말라 중국 경제가 쇠퇴할 것이라는 인지적 함정에 빠트리는 시도를 단속하고 처벌하겠다 중국이란 나라가 양적인 성장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경제성장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양적 자본투입을 늘리고 노동투입을 늘려가지고 성장하지만 어느 국면이 되게 되면 양적 투입 에서 질적인 개선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질적인 개선이라는 것은 생산성이 그만큼 향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선진구로 다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제사회로 가는 겁니다 중국 공상당은 오래 갈 겁니다 디지털 기술들이 너무너무 큰 힘을 주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반체제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구멍이 점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생산성이 올라가려면 자원낭비를 줄이고 국가 가 훨씬 더 개방적으로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투입이나 노동투입 같은 것이 이제 한계에 달아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한국의 생산성을 못 높이면 2040년대 역성장 에 진입하는데 2040년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 마이너 성장 국가에 진입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하느니 보고서를 냈는데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양적 투입을 통해가 이런 성장을 처음에 하다가 질적 수입을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엄청나게 양적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 향상 국가로 이렇게 변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억압적인 국가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국가의 부정적인 정보는 유포하지 말라 이야기죠 중국 경제를 셧대시키려는 말의 흉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단호히 단속하겠다 경제 선정과 여론 지도를 강화하고 중국 경제 광명론을 강조해야 된다 12일 날 열던 시진핑 국가주석 주제를 열린 중국 공상당 중앙경제 공작 회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체제전쟁에서 거의 전선에 와 있는데 결국 해양 세력과 여러분들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런 전체주의 성격이 강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북한과 같은 그런 대륙 세력까지 이런 가까이 갈 건지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로에서 있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는 중국하고 가까이 하려고 계속 여러분들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미국이 계속 이렇게 억제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단임제 였거든요 이제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선이 넘어갈 것이고 대통령 선거가 넘어갈 것 그다음에 지방 선거가 넘어갈 겁니다 그럼 나라 전체가 완전히 친중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친중국가가 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국 공상당 이 인민을 통제했던 기술을 대부분 도입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대부분 도입해 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국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 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나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곧 우리 함께 올 수 있는 바로 이야기인 것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한테 닥치게 될 이야기를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중국 특책사회주의 제도를 계속 공급하는 거니까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게 그런 전체주의 세력들에서 둘러싸인 채로 해양세력과 이런 손을 잡아 가지고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부분이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데 그게 완전히 뭡니까 맛이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딱 하나입니다 선거를 못 지키면 그렇게 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 이야기하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수는 아닐 겁니다 왜 사람은 당장에 여러분들 배고픔이나 아픔은 반응을 하지만 설서히 본인들은 여러분들 뭐죠 죽이는 것은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친중국가의 행보를 긋게 될 것이고 동시에 나라가 여러분들 중국 인민의 통제기술들을 그대로 다 도용하겠죠 2021년도 12월달에 통과됐던 공수처법안도 여러분들 중국의 행사법 같은 걸 벤치마킹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마 조국이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오늘 참 요지는 눈앞에 다 당장 보이는 것 분위기 같은 것에서 한 발죽씩 그 거리를 두고 현상과 문제의 혁신과 본질이 뭔지를 착하게 꿰뚫어 가지고 정신을 바짝 못 차리게 되면 그냥 어울려 가지고 그냥 전체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국힘이나 대통령실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본인들이 권원적인 문제를 손을 안 대기로 결정한 순간 거의 3분의 1 정도가 나라가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와 가지고 선거를 이기겠다고 저렇게 야단 법석을 지우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머리가 단체포적이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원인 결과가 뭔지를 놀릴 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선술을 쓰던 지가 안에 한동훈이 오든 한동훈 슈퍼 울트라 한동훈이 오든 현재 체제에서는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처럼 득표수를 만드는 체제 하에서는 선거결과가 기대한 것처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의 선후를 따지면 그게 여러분들 먼저 지적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보수주의자인가 말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보인 행동을 보게 되면 보수주의자하고 완전히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좌익들에 비해서 소위 우익들 보수주의자들의 굉장히 큰 특징은 양심과 양식 과 여러분들 이런 부분의 굉장히 정직함이라는 부분들이 좌파들의 훨씬 더 우월적인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선전사기 조작에 능하지만 우익들은 좌익에 비해서 뭐죠 훨씬 더 뭐죠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왜 공정이라는 것이 핵심 여러분들 가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방송 또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로운 여러분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는 방송 이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해 주셔가지고 이 방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를 제가 하나 드리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선급부정을 파헤친 참 도둑놈들이라는 제목을 잘 정했죠 전체 다 도둑놈들이 우글우글 하는 겁니다 도둑질한 놈 도둑질 덮는 놈 도둑질 옹호하는 놈 선거 부정을 정말 체계적으로 파헤친 도둑놈제 시리즈가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지키고 참정권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보급에 많이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한 7주 전부터 이제 공병호 tv를 통해서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보기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꺼번에는 잘 못 이루시겠지만 시간을 두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내일 어김없이 5시 50분 오전 5시 50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